오늘 2사에서 63장의 1절을 보면 애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돔에서 오느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바로 애돔에게 임하고 애돔의 도시인 보스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옷을 입었다 왜 붉은 옷을 입었느냐 그 애돔에서 오고 애돔을 심판하시고 그 보스라에서 오는 그 보스라 애돔의 도시를 무너뜨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왜 애돔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것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측을 밟은 자 같으냐 마음의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측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포도주 측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옷을 입은 거예요 포도주 측을 밟았기 때문에 그 의복이 붉어진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이 붉어졌는데 그 포도주 측을 밟은 이후가 하나님께서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밟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게시록 19장을 가시면 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9장 15절의 말씀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시르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측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멸을 하시는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면 포도주 측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측을 밟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 측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옷에 튀어서 그 옷이 붉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포도주 측을 밟은 바람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의의 옷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냐면 피 뿌린 옷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옷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가 피 뿌림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피를 뿌림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불의를 행하는 사단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 측을 밟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받을 자들을 발로 밟는 심판을 이루면서 그 옷에 피가 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께서 그 몸에 피 묻은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말한다 사단은 심판을 받아서 그 포도주 측에 밟힌 것 같이지만 예수 그리소의 포도는 포도밭은 바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뿌린 옷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귀는 진멸했지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측을 밟은 것이 왜 애돔이냐 애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똑같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갈라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했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런데 그 이삭이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온 이 에서와 야곱은 바로 예수 그리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두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그리소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돔족속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열두지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소를 믿고 예수 그리소 피로 낳은 자녀인데 이 중에서 두 종류의 그리소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그리소인 에돔의 후손과 같은 육적인 그리소인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소의 피의 십자가에 그 피만을 의존한 참 영적인 그리소인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그리소인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육적인 그리소인이나 영적인 그리소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그리소인인데도 육적인 그리소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갔기 때문에 육체에 맞춰져 갔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소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들려지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서가 히브리소 12장 16절 말씀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바로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바꿔버리게 된 것은 육체의 배고픔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그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몰랐어서가 아닌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한다는 걸 알아요 이 장자의 명분은 바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육체의 것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냐면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소유가 육체의 어떤 내게 주어지는 명예나 여러 가지 부와 육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변할 수 없는 게 태어나기를 애써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와서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워서 할 때 그래 가져가 해도 그 장자의 자리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장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까짓 명분 네가 가져간다고 가져가 봐야 나는 스틸 장자야 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가치 없이 여기느냐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에 그러면 야곱과 애서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자기가 그것을 명분을 갖는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이유는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를 잘 유념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믿음이냐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는 껍데기 신앙이냐죠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심령에 한례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육체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적 한례가 한례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말하면 육체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례 바로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대인이다 열두 집화에 속한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니면 먼저 난 애서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장자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유대인이든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이든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바로 그 피 뿌림을 받은 붉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애돔은 하나님이 지금 진멸을 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애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수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포도주 툴을 밟아가지고 진멸을 하면서 그 피가 그 몸에 다 튀었기 때문에 그가 붉은 옷을 입었고 그가 보수라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산성과 같이 하나님의 성상과 같이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보수라와 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여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이룰 때에 3절 말씀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툴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주님의 옷은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의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바로 이 만민의 죄악 그걸 향한 노함을 진멸하시는 포도주 툴을 밟음이 되어지고 그들이 진멸 가운데 놓이는 것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인과 같이 죽어지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어지신 것은 그 의의가 더럽혀진 거죠 그래서 그 의의가 더럽혀져서 그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지만 그 더럽힘을 결국은 4절에 내가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5절 말씀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동참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죽으시고 스스로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봉 10장 18절 말씀 그는 버릴 권세로 버리셨어요 자기를 버리시는데 그 의복이 더러워지게끔 불의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버렸고 또 다시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 일어나셨어요 누구도 그를 도와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 세상의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그분 혼자서 하셨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미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신 것이지 거기 인간적인 그 어느 누구도 동참된 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로 인해서 만민을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민을 밟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만민은 이방인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한 죄의 사람들을 말해요 다른 하나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여왁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다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는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대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할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는 이 구별은 바로 선과 악의 공의가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것을 이루도록 그 일을 행하게 맡기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 심판과 구원 이것은 우리의 손바닥의 양면성과 같다라는 거죠 여와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동시에 여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여와의 구원의 날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에 속할 것이냐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시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는 분명히 거짓을 행치하냐는 자녀라고 말해요 요한봉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되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거짓을 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들이지만 의의 군사같이 의의 일군처럼 그들이 자기를 가장하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다 에돔이 이삭의 똑같은 후손인 것 같지만 분명히 야곱의 후손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에서 지금 63장은 구약에 기록된 말이지만 이사에서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서 택한 자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그들로 끌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 이사에서 6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는 많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애돔과 같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히브리스 12장 17절 말씀에 그는 회개하고자 했지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다시금 그 장제 명분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시는 그에게 회복해야 할 어떤 회개도 허락되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그 피 뿌린 옷이 나에게 영멸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이 두 가지를 주는 길인데 어떤 길에 내가 속할 것이냐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진리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얻을 자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구원을 받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 자기 몫에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정말 기뻐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때 11절부터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무리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에 있는 말과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구원을 이루신 그 여와가 어디 계시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국에서부터 이끌어내셨던 여와는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는데 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도대체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도무지 구원이 보이지 않냐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구원의 여호화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돌아볼 때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낯이 뜨뜨끈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라고 낯을 들고 다니기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시느냐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느냐 도대체 그 여호화는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왜 잠잠 마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이 그와 같은 거예요 도대체 여호화는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하나 주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찾고 찾으면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화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니 비록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비록 공고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나를 모른다 난 너 몰라? 난 너의 조상이 아니야? 이 말이죠 또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네가 어떻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그 어떤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환란의 날에 주의 고통의 그 날에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가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결단코 주님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미를 밟아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지만 그러나 모든 자비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집에는 큰 은총을 베푸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찾고 그 이름을 구하고 구하는 자라면 반드시 주님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다시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영생에 이루게 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믿음을 잃지 않냐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이 토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이 유린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유린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유린하고 이 유린하고 있는 이 사태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애통하면서 2사 63장에 기록된 이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와 어디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들이 유린하고 이렇게 이들이 짓밟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우리가 마치 구원이 없는 자 같이 이렇게 당하고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일이 온전히 다시 영광으로 찬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부르지고 기도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오죠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양이 차야 되니까 게시록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금향단에 쌓이니까 그걸 갖다가 땅에 부으니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그와 같은 일이 땅에 일어나는 일 바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또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저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도록 지금은 바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임하도록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는 그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를 오늘 이 2사에서 6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월히 여긴 자들은 바로 심판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